11월의 둘째날 지금은 6시 51분이고 경주 갈래고 나왔어요 이게 뭐지? 뭐야? 이거 네거지? 어, 이게 랍데 이게 내거고 민지 아이스 초코와 초콜란도 아주 멋진데? 제 우입격 하세요 여러분 코드에서요? 택시 타러 갑니다 와 여기 가을 인간이랑 저기 겨울 인간이랑 와 멋지다 너네 여기 단풍 많이 들었다 샘이 씨 좀 감성적이시네요 뒷모습 찍어줘 야 뒷모습 찍어줘 쟤 왜 이렇게 쓸쓸해? 왜 저래? 뭐야 두통이야? 야 너 레드 어딨어? 손톱 너무 소심하세요 아니야 강샘이 가서 빨간색 외투를 살 거야 아 진짜 개더운데? 소품주는 개많아 이것도 빨간색이야 손 다 해빨리 아니 개만 차니까 손 대시래요 님 종아리 걷으래요 아니 개만 차니까 뒤질 수 없어 진짜 아무나 왔어요 아무런 팀이면은 한 시간 반 정도 넉넉하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? 이리로 가면 버무니까? 몰라 야 지도를 켜자 어 여기도 괜찮다 야 여기다가 삼각대 넣자 야 여기 가자 가자 됐다 됐다 아 힘들어 힘들어 다 이렇게 찍는 거야? 아무데나 하고 싶은데 아니 앉았다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면 울자요 어 사나운다 다마스 다마스 야 다마스 무시하지 말겠어 물 하나 다 채웠어 뭘 다 채워요? 여기서 사진 다 찍을 거야 고객님 입장까지 열 팀 넘었습니다 매장 앞에서 기다려달라고 왔어 난 여기 이따가 가도 되잖아 김누나 일어나 아니 아니 뭐 앉아봐 행동력 왜 저러냐고 근데 나도 그 치마 있어 뭐야 갑자기? 아니 그렇게 갑자기 고백한다고?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나 그래도 나 엄마 나 방금 하려고 그랬는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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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아 왜 방금 여기는 한양 Apr Prautch 뭐야 물회야 갑자기 이거 뭐야? 우리 우리 아는 거인가? 야 이거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? 뭐야? 야 일단 먹어보고 맛있는 거 봐 자 연근 자 네 야 씨 뭐 이렇게 많이 시켰어 무슨 막걸리야? 겸주 법주막 아하 쌀맛걸로 맛있겠다 입길 잘했네요 괜찮아? 난 초콜라에도 초콜릿이 있어 야 앙서랑 나랑 워지간이 입맛에 안 맞았나봐 이거 아니 야 여기 육회는 안 안 안 안 안았어 우리는 베벳밥을 남기고 남기지 않았고 난 육회가 더 맛있는데 난 육회가 더 맛있는데 사강시가 이런 식으로 좋아해요 아 엄지 안 보았어요 다시 해드려요 사강시 안 해? 비몽이가 맛있었답니다 강샘이의 레드 아이템 마르렛 소하시는데 저분 나는 비염이 지금 목으로 넘어왔거든 감이 걸렸어? 아니 비염이라고 비염이라고 맞다고 바를래 감기 주제에 감이 우릴 따라 야 비염 환자를 느껴면 해 비염 알러지가 목으로 넘어갔어 아 좋다? 어떻게 그래? 그럼 뭐야? 알러지 알러지 비염이라잖아 아니 비염은 코에 있으니까 비염이지 소비로 옆에 넘어가면서 여기를 계속 건드는 거야 나는 심해지면 여기로 갔다가 눈으로 올라오거든 아 어 3단 거 어떡해 맞아 고등학교 때 토론에 있었잖아 걔 이런 거였냐? 나 아니야? 나랑 짝꿍이도 있었는데 걔 또 좀 웃기네요 근데 갑자기 웃으면서 운운해 놨거든 대화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거 어떡하냐? 깍쌍깍쌍 김연아 강채쿠션 가지고 왔어 난 강채쿠션 가지고 왔어 너 강채쿠션 가지고 왔어 근데 너 이거 몇 호까? 23호 언니 4하네? 그니까 너 4하라고 했잖아 3 3 어? 3호 3호? 그냥 써 야 강채쿠션 진짜 맛있나봐 돼 쟤 그냥 배가 쓴 거야 아니야 입맛이 잘 맞나 본데? 그냥 강채쿠션 하고 왔어 그래? 뭐하나 왜 내가 내가 아니 쟤 선생님 쟤 40당 가면 보이는 약주 드시는 아저씨 안 돼 섞어 먹어 아니 강채님 지금 알코올 중독이 됐어 어쩌다가 저렇게 야 뭐야 저게 뭐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양손으로 소양하다 슬프다 슬퍼 이제는 힘이 좀 잘 들어가네 좀 부드러운 거 같아 번갈아 마셔줘 진짜 너무 잘 부탁드려 헤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 잘 나왔습니다 예 누구야 이거 해 이게 진짜 짠 짠 짠 짠 짠 진짜 짠 물 마시는 거예요 지금? 몇 개 했어, 스리콘 지금? 몇 개 먹었어? 여섯 개인가? 지금 여섯 개 모은 거야? 근데 그러면? 아니 아니 그 전에 먹던 거 있어? 어, 다섯 개인데 회사에 같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그럼 그 회사 몰아주게 하는 거야? 뭐야, 스리콘 뭐야? 왜 그랬어? 왜 그랬어? 아니 왜 그런 소리를 냈냐고 아니 하이도 되는데 마음껏 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냈냐고 내가 무슨 소리 냈는데? 아 그랬어? 귀엽지 않나요 아이팟 있는 사람? 에어팟이요? 에어팟 있는 사람? 나 저 가방 안에 있어, 나 오늘 안 가졌어 야 이렇게만 보니까 큰지 안 큰지 모르겠다, 잘 큰데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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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들어가겠냐고 네? 이게 차이팟이고요 도자기 색이 나냐? 역시 중국인의 도자기? 다 유기기인가 봐 우와 저거밖에 없었어? 뭐가? 올리브영? 이어폰이? 어 이어폰 들어가는데? 이어폰 들어가는데? 짠 야, 화장실 넓어? 어 야, 여기 되게 작다 괜찮은디? 아이씨 화장실 들어가 어, 괜찮은디? 미투 딱 다섯 개네? 어 네 그래, 나 여기 지퍼가 커졌습니다 아이씨? 네 컴퓨터 있다 그래서 서울 가서 치마 하나 살라고 아니, 여기 앞에서 살랑올릴 것 같아 카메라가 죽었은다? 쟤 뭐 누굴 부르면서 우는 거야? 너 선생님아 어 너가 꼭 봐야될 게 있어 나? 왜? 고양이 있어? 어떻게 알았지? 전화줘 내 보통 고양이가 아니야 얘가 딱 거기에 앉아있어 이렇게 노래 귀엽지 귀엽지 돌림 노래야, 너희? 귀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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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해? 키 쫀깃쫀깃해 저기 뭐가 있나봐 저기를 보고 멋지다 너 너 라이온킹이니? 다시 설명해주세요 네 계란빵이 어디 있구요? 계란빵 여깄고요 가는 길에 바로 있으면 좀 먹어도 되고요 계란빵 하나요? 계란빵 요만한게? 계란빵 요만한거? 가서 크게 보고 정하지 하나씩 먹을지, 두 개씩 먹을지 이거야 내 레드 포인트 귀여워 귀엽네요 뭐 먹을 사람만 먹어? 안 먹어 아무도? 두레 하나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강세미 씨만 먹어요? 니 먹을 거야? 동료가 많은데? 응 응 나 안 써서 아무튼 먹을게 요거는 안에 치즈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소스가 다 달라요 마요에다가 녹차에다가 바슬리 뿌리는 거고 요거는 케찹인데 신라면 매운 양만큼이에요 요거는 베이컨이 안 올라가고 계란들과 안에 치즈는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토마토 소스예요 뭐 먹을 거야 우야 누구내고 먹을 거야 일단? 다 먹을 거야 아 다 먹을 거야? 그러면은 궁금해 어 궁금해서 까고 하나씩 불러봐 넌 뭐 먹을 거야 나 계란빵 옛날 계란빵 계란빵 너는? 매우나 너는? 오브로제 오브로제 오브로제랑 옛날 계란빵이랑 이거 핫찹 하나씩이요 여기 옛날 핫 로제 맛있어? 맛있어? 많이 먹어봐 뭐야? 어디서 나오는 거야? 나 도라에몽이잖아 이거 맛있다 약간 스파게티 먹는 느낌 고마워 안에 있는 거 나오면 좀 뜨거워 이건 그냥 핫 소스랑 계란빵을 같이 먹는 맛이야 맛있다 이거 길이 넓은 있던 덕 길이 넓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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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 귀여운데? 네 아 옆서야? 난 옆서 보는 거 아 이거 너무 귀엽다 뭐야? 스티커보다 그러게 이거 하나 사서 노트북에 붙일까? 나 노트북 스티커 다 뗐어 그냥 떨어질라 그랬어 그냥 떼버렸어 귀엽죠? 쇼룸이래 쇼룸 이거 마가닛이랑 이런 거 불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여주면 된 거 봐 우와 캔들에 넣는 거 진짜 예쁘다 저거 달봐 너무 번쩍거리는데 약간? 이건 뭐야? 이거 세워놓는 거 LED등도 넣으면 아 아까 그거처럼? LED등도 샀어? 아니 그거는 다이소에서 사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삼성대 누워주니까 진짜 예쁘다 주연아 파스타 뭐 하나 골라주세요 여러분 파스타 크림 알리올리오 있네요 너 알리올리오 좋아하지 않아? 너 알리올리오? 오늘 알리올리오 시키고 리조트로 크림을 시켜 이게 시금치 리조트 저게 가지요 진짜 맛있겠다 다 가지 좋아하니? 응 이러기 정말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이런 잡아 미쳤어 감사합니다 너 지금 나 카메라 렌즈 깨졌다고 위로하려는 거지? 맞아 야 힘들어 아직 반도 안 들어와 고짓말 하지마 반은 갔다고 해줘 반도 안 들어왔는데 그거야 걸로 거짓말이야 오바 오바 여기는 종군과 월치 여기는 종군과 월치 뭐야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야시장에 와서 간식을 사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4개 하면은 만원의 행복도 이런 거 있어가지고 요런 박스에 나눠주는 걸 살 것입니다 여기 안에 뜨거워가지고 아 가자 수준중요 받아주세용 너무 초라한 거 아니냐? 너무 초라한 거 아니냐? 하지만 매운 해욕감도 있다 탈이도 있다 그럼 그럼 사과 어 사과 있어 중국에 먹으면은 너무 아파 삶은 기랄이다 삶은 기랄 맞아? 삶은 기랄 나 삶은 기랄 먹어야지 담백질 먹어야지 하하하 카메라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고 여기는 불고파에 다하고 있고 이메진 내가 준 예쁜 원피스를 입었고 아 정말 안다 저는 여러 번 찍어 드려야 돼 아 여기 벚꽃풀 때 진짜 예쁜다 여기 벚꽃풀 때 진짜 예쁜다 엄청 멋있는 여기는 반풍나무 매표소로 걸어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령관 없으시죠? 세팅 5명이요 5명이요 저긴 5명 5,000원씩입니다 연못이 여기 이렇게 입고 가는 길에 있네요 네 단풍 너무 이뻐요? 네 단풍이 들어서 너무 이쁘다 아 나 진짜 이쁘다 응 제 지은 게 많아서 하트라인 것 같아 온 이미지 야 여기 봐봐 그래 단풍에 가려져서 잘 안 보여 자 우리 이제 이 길을 올라가야 해 우리도 좀 지어 Familie 여러분 이 땅이다 나레이션도 넣어줘 내게 자 우리 이제 이 길을 올라가야 해 소감이 어때 네 피곤합니다 산을 타야 한다니 다리가 벌써 아파 들어가시죠 어떻게 저기다가 돌탑을 쌓을 생각을 했지 귀여워 그니까 창의력 돼지라기엔 좀 포켓몬스럽고 세계평원 나만 잘 뜨게 해주세요 나만 쟤야? 쟤래 어탕 먹으러 가는 중 게임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는 중독자의 모습 정말 멋지다 시어팡수 반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꺼 찾아가세요 너 뭐 시켰어? 바닐라 라떼 아 민트색 없는 민트초코 처음 봤어 그리고 얘 민트색 없는 민트초코 처음 봤어 제일 먼저 아이스크림 먹는다고요? 맞아 살소리빵을 가서 너 20개짜리 샀구나? 그렇습니다 맛있어 10개 10개 샀어? 응 나눠 먹으려고? 응 아니야 나 가서 가면서 먹어라 그래? 맛있겠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? 오른쪽? 우리 어디로 갔어 어디? 오른쪽 아니 나 건넜다 어 비운다 어 어 인테리다 음 귀여워 귀여워 빨간다 빨간다 어 그래요 님 찍으세요 돌려줄까 이렇게? 아니아니 자 같이 갔다 뭘 위에 찍는 거야? 아 내가 이걸 먹었다 그최고 없지 새벽화 드려짤 어 퇴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